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청취의 노벨상 쏙쏙 뉴스 잉글리쉬입니다. 미국인들은 높은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률이 낮고 임금이 상승하는 등 경제 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역시 2022년 여름 이후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느끼는데 이는 세대 간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합니다. 여기서 get은 understand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don't you get it? 이해 안 되니? 모르겠니? yeah, I get it. 또는 I can get it. 아니, 알겠어. 이해돼. 인플레이션은 끔찍하고 미국민들은 대가를 지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suck, 빨다, 빨아들이다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보다는 something sucks라는 표현으로요. 엉망이다, 형편없다란 뜻입니다. 엉망이다, 형편없다. the movie sucks, 그 영화는 형편없습니다. 그 다음에 꼭 익혀두셔야 할 표현, pay the price, pay the price, 값을 지루다, 대가를 지루다, 대가를 지루다, pay for itself란 표현도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pay for itself, 본전 뽑다란 뜻입니다. pay for itself, 본전 뽑다. a more efficient machine 효율이 더 좋은 기계는 would pay for itself within a year 1년 안에 본전 뽑을 것입니다. would pay for itself would pay for itself within a year 1년 내로 본전 뽑을 것이다. 그래서 pay the price, 값을 지루다, 대가를 지루다, pay for itself, 본전 뽑다. 그 다음에 literally, literally, 글자 그대로, 그래서 정말로, 완전히 be literally destroyed, 글자 그대로 파괴되다, 완전히 파괴되다. 인플레이션은 끔찍하고 미국민들은 대가를 지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은 끔찍하고 미국민들은 대가를 지루다, literally. 인플레이션은 끔찍하고 미국들은 대가를 지루다, literally. 인플레이션은 끔찍하고 미국들을 대가를 지루다, literally. 기억나다보면 이 사람을? rent, too damn high! yes, it is. rents have been falling, but it's still the biggest share of what we pay every single month. It's where we feel higher prices the most. 이 사람 기억하시죠? 임대료 너무 비쌉니다. 네, 맞아요. 너무 비쌉니다. 렌트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뭐뭐 중에서 off까지 잡으셨습니다. share는 몫이란 뜻이죠.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여기서는 가장 큰 비중 그러면 되겠습니다. 렌트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뭐뭐 중에서 우리가 지불하는 것 중에서 매달 처음 보태요? 렌트비는 우리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물가 상승을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higher prices, 더 높은 물가 즉, 물가 상승이라고 할 수 있고요. 렌트비는 우리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물가 상승을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it's where we feel higher prices the most. 아수 Nummer 비싼ole 비싼o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